안녕하세요. 하모니시스트 이한결입니다. 오늘은 연주자라면 혹은 악기를 취미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커버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썩 연주를 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원곡에서 들었던 것보다는 감동이 조금 덜할 때가 많이들 있으시잖아요. 어떠한 점이 잘못됐고 저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제가 커버곡을 준비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몇 가지 이런 꿀팁들이 여러분들 연주하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예시로 가져온 노래는 영화 태극기 기날리며의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에 나오는 사빛곡을 제가 가져왔고요. 악보는 이제 악보바다로 구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너무 돈이 아깝기도 하고 악보바다에 나와있는 악보들은 음표가 너무 작게 표시되어 있어서 연주할 때 조금 불편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이제 레슨할 때 자산이 되기도 하고요. 곡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는 이제 외워가지고 바로 악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악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보 추출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악보 준비를 됐어요. 이제 악보는 준비가 됐고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연주를 할 것인가를 설계를 그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다 이제 이 악보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연주를 하냐면 심심하지 않게 들릴까를 한번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악보를 제일 처음에 보면 일단은 곡의 멜로디에 따라서 송, 콤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원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멜로디의 테마가 총 두 개로 되어 있고 같은 멜로디가 한 번씩 더 나오게 돼요. 그래서 1절하고 2절하고의 멜로디가 같아요. 이런 식으로 1절하고 2절하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보컬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니까 1절하고 2절하고 같은 멜로디로 연주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심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2절에다가 즉 A2에다가는 한 옥타브씩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음파가 아니라 죽은 파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팔도 주법으로 연주를 할 거예요. 팔도를 분다는 거는 아무래도 곡의 클라이막스로 가겠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네 일단은 곡의 옥타브 관련해서는 정리가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곡의 멜로디를 변주를 시켜준으로써 곡의 분위기를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임의대로 지정을 해볼게요. 팔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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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커버할 태극기 휘날림의 에필로그의 삽입곡의 악보를 제가 완성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연주를 할 거예요. 김밥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평소에 커버곡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영상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1번 곡의 송폼을 지정하라 입니다. 곡의 송폼을 지정하게 되면은 곡을 전체에서 단락 단락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곡의 설계가 한층 더 수월해질 수 있게 도움을 줘요. 그리고 2번은 곡의 옥타브를 지정을 해주는 거에요. 옥타브를 다르게 지정함으로써 곡의 분위기를 다르게 주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1절에서는 저음으로 불고 2절에서는 중음이나 고음으로 옥타브를 올려줌으로써 2절에서 좀 더 다이나믹을 더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세번째는 곡 중간중간에 8도나 3도 같은 축법을 넣음으로써 해당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곡에서 8도를 집어넣게 된다면 저는 보통 곡의 후반부에 집어넣게 되는데 곡 전체에서 곡의 마지막 부분이 클라이막스로 지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곡의 멜로디를 살짝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2절에서 변화를 주는데요. 곡의 멜로디를 변화를 주게 되면은 1절에서보다는 조금 더 꽉 채워진 느낌이 들면서 곡의 지루함을 없애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4개의 간략한 꿀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연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시로 보여드린 태극기 휘날림의 애플로드는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조만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연주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